그 사람 대체 언제부터야? 언제부터 우리 겨울이 몰래 주 팀장하고 만난 거야? 저, 저, 장모님. 이 손님 좀 누구세요? 아, 일단 좀 진정 좀 하시라고.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? 자네, 혹시 지난번 이혼도 주 팀장 때문에 하자고 한 거지? 그런 거지? 말해, 말해 보라고. 아우, 제발. 장모님. 일단 제가 회의를 가야 되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죠. 일단 댁에 가 계시고. 아니, 지금 당장 말하게. 자네가 솔직히 다 털어놓을 때까지 나 여기서 한 발짜부터 움직이지 않을걸쎄. 장모님, 왜 이러세요, 정말. 어머니, 그냥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세요. 여기 회사예요. 이러는 거 겨울이한테도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. 뭐? 주 팀장. 어? 우리 겨울이 생각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뒤로 오박질을까? 친구라면서 어떻게 이래요? 어떻게. 어머님, 이거 놓고 얘기하세요. 장모님, 그만. 아니, 그만. 그만, 그만. 하시란다, 요즘만. 주 팀장, 괜찮아요? 장모님, 이 사람 기획실 팀장이에요. 그렇게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라고. 주 팀장, 얼른 나가봐요. 장모님, 오늘은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내가가 안 될 거 같으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죠. 엄마, 그만 돌아가세요. 엄마, 지켜만 봐서 미안해. 내가 저것들 반드시 벌받게 할게. 정말 미안해, 엄마. 보고싶습니다. 엄마, tror